퀄리하면 재밌겠다 야 8 6 사가지고 그치 네 개재미있겠다 대신에 옵저버 모드가 없는게 좀 좀 그렇지 아 혐 차가 주체가 안되네 그렇지 피니쉬 헤드샷 호라이즌 챔피언 퀄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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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고장나는걸로 차분 미션에 필요한 차만 사야 진 안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사고싶은거 사셔서 그걸로 해야지 그 다음은 여기 있게 해야지 나 차 왜이러냐고 상렬이라 了吧 차 소리를 올려다니는 건가? 게임 소리를 올릴까? 그냥? 이 정도 올려? 시스테론 스포츠 이벤트 크로스 카운트레이 에게미터 당했네 어 맞네 나한테 다 따라잡힐 나의 재물들 가자 아 이 미친 라인 따라가야지 라인을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잖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야? 나와. 나와. 와. 그렇지. 아, 3등 했네요. 3등 짱. 저는 어프로드는 별로 안좋아요. 아스팔트가 좋아. 5,000쪽 배너스. 5,000쪽 배너스. 요거. 아, 너무 멀리 간다. 자고.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하고 가자. 그치? 이거부터 하고 가는게. 맞지. 네. 실시간이랑 유저들이랑 하는 모드도 있어요. 아, 너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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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가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타면 제대로. 실제 같아. 알겠습니다. 오, 여기 어디야. 대박이다. 계단 타고 올라오래야. 와, 이번 물어야겠네. 많이. 고속도로 타면 되세요. 오, 여기 어디야. 대박이다. 계단 타고 위에 올라오래야. 와, 이번 물어야겠네. 고속도로 타면 되세요. 와, 이번 물어야겠네. 스포츠 오브 유틸리티 플레이 크로스 카운트리 와 나도 저거 타고 싶다 폴리스 개간질한다 그치 제품 개초라한데 XBOX1 급점입니다 나와나와나와나와 나와 어디야 그쪽이야 나와 이번판 개재미다 야 야 이번판 쪘다 최고다 강퇴레이스 하면 재밌겠다 이걸로 그치 어 밀지마 어디가 얘 야 어디가냐고 야 어 얘 뭐야 쓰레기야 무슨 AI가 장애인이 있어 왜 쟤절로 가냐 왜 주행라인 아닌데 야 뭐야 게임을 왜 일단 신고 만들었지 밖으로 노냐 아무리 주행라인을 무시해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더 느린 곳으로 가는건 아니잖아 아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1등 한번 해보자 아 아 아 아 아 느린데로 가잖아 쟤네가 바깥으로 벗어나잖아 그니까 지름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그냥 벗어나는 건데 아 아 이거 왜이래 시간을 지배하는 자 아 아 음 예 주행하는거 자체가 신나게 만들었어요 레이싱게임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재밌는게 아니라 주행 자체가 신나요 호라이즌이 그게 최고인거 같아요 느낌이 조작이 너무 재밌어요 주행 자체가 신나요 멀티 시스템 때문에 게임 요구는 한정없어요 게임성에 요구는 한정없어요 시스템성 시스템성은 좀 요구에 맞먹으라 나 왜이렇게 느려 차성댕차인데 와 1등하니까 9800원 어 근데 뭐야 아 이거는 경험치구나 돈이 아니라 자 드디어 2번 2번 챌린지의 마지막 미션이죠 이쪽인데요 여기로 가봅시다 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름이야 저쪽으로 가는거에요 포르쉐 어라이저 2의 진정한 묘미죠 숲길 돌파 샷 오 제대로 못도 뽀록 뽀록 샷 푸르크 샷 푸르크 샷 그렇지 어딘 여기 푸르크 샷 대충 이런식으로 그냥 푸르크 샷 도착샷 푸르크 샷 이 맛이지 차 고장나는거 없애버린다 완전 대놀이 아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크로스컨트리 가자 이번에도 1등 해주겠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내가 좋아하는 차 8,6,4 해야지 잘 비겨주세요 잘 비겨주세요 좋아 좋아 빨리 들어가야되 들어가고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힐 어 아 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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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지마 어어어어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아니야 아 아 무슨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안보이게 어디야 어디야 길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란 말이야 아니 왜 이 옆을 통과하래 뻔한 길 내두고 아 마네라 따라잡아 이 아스팔트 길을 보고 따라가게 되네 그렇지? 아예 길이 따로 있어 이번판 또 가시게 될 거다 에어컨 에어컨 이 아스팔트 네.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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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fortunately 아 사람들이 와 막건림 1등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바로 달리실 수가 있죠? 와 8천 5배로 레벡샷 진짜 골인전금 30개고 맞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게 생겼군요 기차랑 달려가서 이겨보세요 당신 제가 아무리 빠르르 지언진 기차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나 2차 타고 기차 이겨야 돼? 클래시카 찾는게 뭐예요? 뭐 이거? 이거 이거? 버켓리스트인데 이거? 그런거 나는 별로 안좋아해 잠깐만 랩업좀 하고 제발 아 9천원 자 한번 더 제발 아 15,000원 아 3렙했나? 3렙했네 한번 더 10,000원 어? 아 10만원 10,000원 대까비 아 여기 이 흰원에 클래시카가 있어요? 찾아보자 한번 재밌네 어딨니? 이 안에 있을까? 없네 가만히 주차되어 있어 그냥 집을 찾으라고? 주차되어 있어? 주차되어 있어? 집이다 잠깐만 아 나 여기 선팅했어 안 보이게 아 3층으로 지금 미니맵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여깄다 집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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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다 여깄다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당신이 여행을 찾아줄지 정말 몰랐어요 이곳을 찾는 자는 별로 없는데 아 아 아 아멘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 디카으로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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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TLC에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는 그녀에게 내가 저거 얻은거야? 완전 튜닝에서 무료로 줘? 됐어 이제? 된거야? 어딘가니? 추리중이야 이리로 오라는데 이리로 오라는데 이리로 오라는데 자 기차하러 가자 자 기차 보자 어디냐 2.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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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7km 어 여기 뭐있다 어 보안쿵이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온라인 아니잖아 아 어떻게 이 타이밍에 보안쿵님이 온라인인줄 알았어 타이밍이 기가많이 그것도 야 집 그것도 야 그것도 야 이런 한가운데 나타나니까 어 원래 길고만 다니는데 에이아이는 뭐 한파운데 갑자기 아 아 위로 올라가야되니까 어떻게 어 어 저거 뭐야 어 저거 잡으면 돈 주나보다 야 방금 봤어? 뭐가 지나갔어 지금 아 아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아 아 뭐야 이거 길이 없어 왜 아 여기구나 아 뭐 CR 이런거 지나가 어 내 뒤에 있네 저거 뭐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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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CR 뭐야 CR 뭐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빨라서 못하겠다 제작진 처음엔 처음엔 트라이닝 빽 뭐야 나 이거야? 이거 타보기라고? 기차를? 안녕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멍청이가 이걸 타고 기차를 얘기했답니다 우리 보통 이 멍청이의 도전을 지켜봐 제게머지 출발! 난 멍청이가 아니야 멍청이잖아 날 야빡겠다 없게 하는군 하지만 나의 이 뭔 이 차 이름 95년 산 아반떼 아반떼의 이 터보 엔진 개조한 나의 95년 산 아반떼가 널 추월할 것이야 간다 이쪽에서는 3단 커브이다 간다 4단으로 돌아버렸 지압 좋았어 3단 커브다 좋았어 간다 충분히 할 수 있어 아 기차 벌써 저기 있잖아 직선에서 나의 터보가 드디어 빛을 다려고 바랄 것이야 간다 물러서지 않겠어 물러서지 않겠어 눌러서지 않겠어 안돼 안돼 드리프트 촛 아하하핳 샷 너무 급했다 마음이 샷 아 미친데 어떻게 이겨 이걸 기체는 커브를 안하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인코스로 돌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다 아유 좀 놀았다 간다 간다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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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 엄청나게 빠르게 역시 트레일이야 하지만 난 이날만을 위해 훈련해왔지 난 이내외 코스를 모두 최단 루트를 모두 외웠어 자 간다 샷 샷 샷 간다 넌 여기서 기차가 커브를 틀면서 코너에서 스피드가 약해지는 구간이지 난 이곳만을 노려왔어 이곳만을 노려왔다고 헤드샷 샷 날 노릴수가 통해 이거거든요 진짜 찢어버리지 닝여인 닝겐님 함께 감사합니다 팬클럽 깔끔하십니다 아 진짜 꼬린잼님 꼬린다 오시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린님 이 꼴까지 인정해주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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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